나이키는 동양인 바를 아예 고려하지 않는가? 이거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로고 다니엘 님이 얘기한 동양인의 정의가 뭐냐 오리엔탈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면 중동 그 다음에 극동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그 기준에 뭘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냐 거기에 우리가 아시아라고 하는 것과 오리엔탈이라고 하는 거 동양인의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건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단순하게 동양인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북동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 오리엔탈에 해당되는 것 다시 말해서 유럽 동쪽에 있는 나라를 다 말하는 건지 아니면 동남아시아나 이런 걸 포함하는 건지 굉장히 어려운 얘기에요 그쵸 옛날에 얘기했지만 터키를 유럽으로 볼 것이냐 저기 뭐지 이쪽 아시아로 볼 것이냐 이란 이라크 이런 쪽 애들을 유럽 인간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 아시아로 봐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월드컵 예선을 하게 되면 이란 이라크 나오고 뭐 하지만 이스라엘이나 터키가 과거에는 아시아 국가로 분류됐다가 지금은 유럽 국가로 분류되는 경우들이에요 실제로 아시아인인가 걔네들이 과연 어렵죠 그러니까 나이키가 동양인의 발을 아예 고려를 하지 않는다 안한다 이 정의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이야기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나이키는 아프리카인을 고려를 하지 않느냐 라는 문제도 있고 미국을 예를 들어 얘기한다더라도 미국이 다 민족 국가죠 독일, 이탈리아, 그 다음에 영국에서 넘어왔던 애들, 그 다음 인디안들 보통 온갖 종류들이 다 모여 있어요 거기에도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에요 동양인을 발을 고려하느냐 안하냐 하는거는